나경원 전 의원이죠.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이로 인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. 이제 관심은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입니다. 그런데 유 전 의원이 후보 등록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별한 움직임이 없죠. 어떻게 보십니까? 여권에서 유 전 의원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걸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구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. 만약에, 만약입니다. 나경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언했다. 그래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다면 이번 전당대회의 구도는 뚜렷하게 소위 친른대 비윤, 대결 구도로 가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비윤의 좌장격으로서 그 판, 큰 판에서 뭔가 소위 조자령이 헝칼 쓰듯이 이렇게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대결 구도가 양자 구도가 됐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. 그런데 그 양자 구도가 어떻게 됐냐? 친른대 중도입니다. 안철수 의원으로 되는. 그렇게 되면 비윤의 소위 자리가, 퍼센트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. 오히려 비윤으로 상징되던 윤석열 정부의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안철수 의원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나가서 비윤의 어떤 상징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2등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3등이 돼버리면 소위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진다.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지난번 도지사 경선에서도 졌는데 또 지면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지더라도 정치적인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위 중도표에도 못 밀려가지고 비윤 표를 얻게 되면 그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했을 당시에 좀 더 유승민 전 의원이 빠른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출마를 할 거면 그때 출마 선언을 했어야 한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 전 의원에게도 애매해졌을 수 있습니다. 존재감이 커질 수도 또는 확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고민이 길어질까요? 김대원 평론가님. 글쎄요. 지금 이 고민, 잠행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좀 헷갈리죠?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자의보다는 타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주도하고 있는 이 주류와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주류, 비윤계의 대표주자로 유승민을 꼽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경원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승민은 가려지고 나경원이 마치 비윤, 당내 비윤의 대표주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부상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기존 전대룰을 바꿔서 100%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전대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유승민에 대한 기대치는 확 사그라들었습니다. 지금 당원 100%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잠행하고 있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고 결국은 퇴로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퇴로를 어떻게 찾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유승민 전 의원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력 대권 후보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갑자기 나경원 전 의원에게 밀려서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이렇게 퇴로를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향후에 있을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. 특히나 당내 차기 대선 주자는 물론인 거니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조차 유승민 전 의원이 어느 지역구로 어떻게 출마할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총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현재로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. 유승민 전 의원